이거를 쭉 일단 해볼게요. 네, 처음부터 일단 쭉 아이고 한 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떨려가지고 아 그냥 한 것만 보여주라 이런 거니까 아 나 여기 이렇게 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할게요. 왜 이렇게 오는 소리가 나지? 약간 좀 삐걱대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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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흐르면 나쁘지 않아서 여기 진짜 많이 나와주신 것 같고 이쪽이 오히려 조금 급해지는 느낌 불안 불안한 채로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박자에 쫓기듯이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짚어주고 가는 정도? 그 정도 락을 딱 짚어주는 느낌으로요? 해볼까요? 어때요? 이것만 또 연결해보셨다고 있으세요 그래 본 적은 없죠 얘만 지금 저희가 쳐볼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랑 빠지지 않게 연결할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치고 계셔서 얘를 확실하게 누르고 여기를 넘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또 멀어져 빠지죠 지금 좋았어요 거기서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좋아요 앞에 붙일 수 있으세요? 좋았어요 근데 왼손이 조금 무너졌죠 뒤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같이 맞는 지점을 여기만도 떼어서 조금 연습을 한다고 팔려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든지 여기 항상 빨랐어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오늘 알베리티가 너무 떠있고 불안불안한 느낌이라서 저도 불안했어요 여기를 조금 더 손목을 낮춰서 손가락을 밀착해서 치시는 거예요 좀 어떠실지 왼손만 조금 더 쳐다볼게요 지금 다 또 있죠 안 누려요 못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알베리티 손목 쓰실 때 얘가 도솔미솔로 해볼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히죠 그리고 라라라란 할 때 살짝 손목이 이 3번을 향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엄지가 살짝 내려와요 그러고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동작을 저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이 도솔미솔를 하는 동안 올렸다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 한 동작으로 써야 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속도가 빠르고 알베리티가 또 빠른 거를 치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이거를 좀 익힌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점점 빨라지면 이런 느낌으로 이게 좀 빠른만큼 동작도 조금 빨라질 거고 그리고 작아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3번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음에서 다시 조금 내려가고 베이스를 칠 때 다시 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뭔가 순환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그 위치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그거 맞게 쓰고는 계신데 되게 불안불안 흔들렌들한 느낌이어서 네 중심을 잡고 네 맞아요 여기서 확실히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뭔가 안 올리시거나 너무 올리거나 제가 빨리 쳐도 지금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네 근데 지금 지금은 안 써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올리려고 하면 그 동작이 되게 어색해질 수 있어서 연결이 되는 듯하게 쓰셔야 돼요 뭔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우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여기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어? 여기 있나요? 좀 더 이쪽으로 중심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치시다 보면 살짝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고 얘가 양손 엄지가 안쪽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근데 항상 저희가 중심으로 이쪽으로 좀 잡아주려고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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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렇게 한 번이 편하게 되면 툭 나아질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확실히 옥타브 걸러지는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네 얘는 애초에 딱 이렇게 잡히는 그 위치 자체가 낮아서 네 뭔가 너무 억지로 많이 들 필요 없어요 아 아니 그래요 생각보다 더 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잠깐 로보트처럼 직선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조금 방심하면 직선으로 가는데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설렁설렁하는 느낌 손목은 그래서 알베르티 씻을 때는 손가락이 각각의 힘보다는 얘로 좀 조절한다는 느낌이 맞아요 어우 저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도가 올라간 만큼 뭔가 빠지고 무너지고 한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네 여기도 종종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팔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좀 알베르티 다시 동작을 좀 느껴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뒤쪽 네 이 부분은 템포로 혹시 이후로 빨리 가는 거죠? 아니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조금 더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가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했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조금 급하게 들어가시는데 확실히 급해지는 부분은 느끼시듯이 그냥 제가 들어도 정말 저긴 달려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조금 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느려지는 건 아닌데 8분음표에서 지금 4분음표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휩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따로는 정리받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좀 같이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여유네요 그냥 여유 맞으셔서 내 손도 딱 확실히 여기 스타카토 해주시면 돼요 아 좀 둔해서 그냥 스타카토가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강단있게 간격은 유지하면서 간격 더 튕겨주세요 스타카토를 더 짧게 친다고 생각하죠 더 짧게요 간격은 맞죠 맞아요 간격은 맞죠 그러니까 얘를 짧게 튕기면 간격이 짧아지고 네 맞아요 손을 떼는 순간 박자가 같이 빨라지는 느낌이라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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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지 얘기해야 되니까 네 네 여기가 더 몸을 좀 더 쑤그럽히요 근데 여기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여기가 연결하는 게 조금 그러신 거고 딴 딴 여기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딴 딴 이렇게 좀 보이실까요? 그래서 몸이 약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더 이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해 보실게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저기가 아낀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느낌인데 그게 조금 어색할까요? 제가 이유를 몰라서 작게도 받고 또 뭔가 아낄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다시 가기 위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를 몰라서 왜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 시작 조금 낫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일찍 펼쳤어요 여기까지 잘하셨는데 너무 빨리 펼쳤어요 지금 팀이 너무 좋았는데 조금 이렇게 아 예 저한테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몸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제가 호우 맡기고 이런 것들도 이게 같이 가야지 그 오리션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럼 조금 몸을 아껴 볼까요? 카미레 라솔 파까지는 조금 아껴 주실게요 아직 그렇지 그리고 시가 살짝 자 볼게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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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았어 어떤 기회를 나올 것 같은데 좀 못 웃겨서 일단 알베리스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볼게요 네 아 알베리스 맞아요 할 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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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따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